이거 어디서 팔아? 이건 제일인데 저희가 횡성 온 이유를 알아요? 횡성 온 이유를 알아요? 저번 경기를 해봤잖아요 그때 지고 있는데도 막 신인향 나고 있고 둘 공부했다며 대단하다 포스 진짜 정신이 좀 썩어 있어 정신이 좀 썩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단체로 오압 지졸이기 때문에 반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죠? 네 알겠죠?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너무 못 믿었고 부족해 보이고 선수 출신 감독님으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의 상처랄까 그래서 감독님에게 너무 죄송했었고 정말 혼날만 했다고 생각했고 진지하게 좀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최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